지금 정몽규 회장이 국정감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나올 예정이죠? 맞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앞으로 거취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대한축구협회에 대해서 축구팬들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의 시발점을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굉장히 많은 축구팬들과 국민들이 항의를 했고 그렇다면 당 감독만큼이라도 이걸 좀 약간 설레 삼아서 이번에 좀 공정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서 감독을 선임해달라. 그런데 계속 어떤 식이냐면 정몽규 회장은 결과가 있으니까 과정은 그냥 넘어가달라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축구협회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정근대적인 규정, 그런 미비 내지는 절차에 대한 무시가 정몽규 회장이 사연임을 누리면서 그러니까 사면임을 이미 하고 있으면서 생긴 속된 말로 관행이구나. 이 관행을 고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이루어질 것 중 하나가 관행의 뿌리라고도 할 수 있을 계속된 연임. 한 사람이 결국 축구협회를 사유화하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고지시는 방법이 어쩌면 사연임을 하지 않는 것. 저는 정몽규 회장이 지금까지 한국 축구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논란에 대한 수습의 자세 내지는 국회 나와서 질의에 대하는 어떤 태도 그리고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와 인식 자체가 상당히 사연임을 하기는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 사연임을 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선언해야 될 때가 먼저 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그 부분을 아마 따져 물으시겠죠. 맞습니다. 홍명도 감독은 어떻습니까? 홍명도 감독도 사퇴 여론이 꽤 있고요. 하지만 지금 대표팀을 맡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또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아주 일각의 또 반론이 있고.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그 부분은 이 축구협회가 가지고 있는 관행의 결과물이 홍명도 감독의 일태면 과정과 절차를 무시했던 임용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홍명도 감독 자체의 실력이라든가 내지는 홍명도 감독이 잘할 수 있다, 없다라는 가능성의 문제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미 벌어진 일에서 과정과 절차가 온당했느냐의 문제를 하고 있고 이 말은 즉슨 홍명도 감독의 개인 책임의 문제보다는 일단 이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문규 회장의 사과와 대처 마련의 결과로써 홍명도 감독의 거치는 논의돼야 되지 저는 순서가 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홍명호 감독의 거치를 먼저 얘기하는 건 역시나 또 한편으로는 정명규 회장이 여러 번의 실수 내지는 조금 부족한 선택과 판단에 대해서 대려 여러 이사분들이 나서서 정리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감독보다는 좀 더 회장의 책임을 묻는 게 좀 더 꼭 이 공정과 절차에 관한 올바른 대답을 듣는 수순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문규 회장의 책임 따지겠다. 그리고 연임 가능성을 좀 차단하겠다. 이런 의미로 알아들으면 되겠네요. 심지어 그 현안질의 과정에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다고 본인이 또 수긍을 하셨어요. 그 수긍을 한 상태에서 제가 무리를 찾아낸 게 아니라 이 모든 사태가 사회적 무리라고 봤다면 인정을 했고 사회적 무리를 빚은 임원인 경우에는 일종의 징계 절차를 받을 수 있고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아예 입후보 자체가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